어?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경험치를 많이 버려가지고 어... 좋을 것 같은데 그 W가 그 2, 3초쯤 아 2초 정도 지난 다음에 퀴스맨의 전멸서도 돌아오거든요 이게 시간초를 딱 타이밍이 있는데 설명 못하겠네 공격 근데 너무 내가 쎄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런파는 거의 없자 아 킬 줄라고 킬 턴터로 반디로 쐈는데 맞아버렸네 고생하라 어 어? 이거? 팔렸네 아니 내가 마무리하면 되는데 크리스마스 우울하니 오울빈 아 왜? 제리 왜 자꾸 죽어 제리 왜 이렇게 게임 대충 하냐고 어비징 왔다니까 이거 어비징은 아닌가 또 초반부터 던지진 않았는데 하는데 진짜 어비징인데 아 쟤 왜 저래 이상해 뭐야 이런데 결과가 좋은데 어 잠깐만 아하 어 아 너무 대놓고 어비하는 거 아니야? 제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원칙을 따랐을 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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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좀 먹고살자 친구 이러고 있잖아 축하해주세요